우크라이나 부채와 민간인 학살을 계기로 사실상 러시아 경제를 파산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관련된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금지한다는 발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남은 또한 러시아산 석탄 목재는 물론 보드카와 케비아 등 수입을 금지하는 등 금수품목을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 당국자와 푸틴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제재 또한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발표한 대 러시아 추가 제재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신규 투자 금지 또 러시아 내 금융기관과 국영기업 제재 강화 그리고 러시아 최대 은행으로 굽히는 스메르메크와 알파뱅크 외에도 자산 동결,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등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한 미국 개인의 러시아 내 신규 투자도 금지됐는데요. 아울러 러시아의 주요 국영기업에도 그 제재를 부과해 거래를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연방재무부가 달러로 지급되는 러시아 국채이자 지급에 제동을 건 가운데 그동안 러시아 에너지 분야에만 적용했던 미국 내 기업들의 신규 투자 금지를 전 사업 분야로 확대를 함으로써 러시아 보유회화를 고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심지어 블라데미로 푸틴은 러시아 대통령의 딸도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로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전처인 루드밀라 푸티나 사이에 낳은 마리아 보론초와 한때 한국인과 교제했던 카테리나 티코노바 등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한편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서탕과 목재 시멘트 등 건축자재는 물론 주류와 해산물 수익금지도 제안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선박에 유럽 회원국 입항 금지와 전기와 운송장비 등으로 대러시아 금수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남의 공존은 금융 제재도 확대됩니다. 미국은 러시아 최대은행 스베르방크, 유럽의 남은 러시아 2위은행 VTV 등 4개의 은행을 국제은행강 통신협회 결제만 해서 추가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미 연방재부부는 러시아의 인터넷 암시장 사이트인 히드라마켓과 가상화폐 거래소인 가란텍스를 추가 제대세상으로 지정하고 두 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는데요. 이러한 제재 역시 러시아를 근거지로 삼는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러시아의 거래와 재원 마련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